돌아왔습니다. 이 글자도 이 글자를 쓰는 건지 바라보겠습니다. 교제 제 24장 8팔자 하고 있습니다. 2차분해까지 갔는데 결국 기초자에 다 걸리고요. 더 쪼개보겠습니다. 불화는 8팔과 들립, 8팔은 리을자 파인불과 s자 비침별, 들립은 세로선 뚫을곰과 벌릴립, 벌릴립은 왼쪽 오른쪽 사선 이것들은 세로선 변형입니다. 신기록 나왔습니다. 바둑판도 거의 다 메워졌고 특히 이 글자는 기본구 8로 된 글자네요. 현재까지는 신기록입니다. 이 글자는 설문해자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글자는 날일자, 날출자, 밧들궁이죠. 아래는 쌀미자죠. 그래서 원래 이 글자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서는 이게 날출자인지 또는 이 아래가 쌀미자인지 대체 알 수 없게 변했다는 거죠. 아무튼 허신은 이 글자가 어째서 쬐다, 햇빛에 말리다, 불꽃 일어서다, 산압다, 새차다, 산산조각나다, 폭염, 폭서, 폭풍, 난폭하다, 폭력, 폭로, 폭락, 포악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쓰는지 설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오늘 안학설은 해가 나오자 별을 두 손으로 들고 말리는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강한 햇살을 나타냈는데, 이후 강렬하다는 의미로부터 포악하다가 되었다. 라고 했죠. 강한 햇살이라서 강력하고 포악하다? 우리가 뜨거운 해를 보면, 야, 저 새끼 참 포악하네. 그럽니까? 오랫동안 구름 속에 숨어있던 해가 나오니, 두 손으로 곡식을 곡관에서 꺼낸다. 말리다가 본듯이다. 곡관에서 곡식을 꺼낸다. 이 글자 어디에 곡관이 있죠? 자, 그리고 곡식을 볕에 말리면 폭한 놈인가요? 그럼 농부들은 모두 다 난폭한, 폭력 전과자겠네요. 어떻게든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준 이하죠. 자, 이제 글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날일자는 해고, 날출자는 떠나는 거고, 밧뜰공은 양손으로 윗사람에게 물건을 받쳐 올리다. 또는 우에서 뭐를 주니까 공손히 양손으로 받아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좌우니까 양쪽, 그리고 모두죠. 자, 그러면 밧뜰공은 위로 들어올리는 거니까, 날일자입니다. 해가 들어올려가지고 날출자, 뭔가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를 위로 들어올려가지고 떠나게 했느냐. 자, 이런 게 놀라운 건데, 굳이 이 날출자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날출이라는 글자는 자형이 조금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그칠 짓자고, 입벌릴 감자가 분명합니다. 자, 악강의를 좀 참고하시고. 자, 아무튼 이 날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딘가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자리를 비우고 떠났다는 거죠. 자, 이거는 발자국 같은 그런 눌린 흔적을 말하는 거죠. 자, 특히 글자를 보면요. 아래는 뭔가가 비어져 있고, 위는요. 그게 붕 떠올라가지고 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게 뭐냐. 보세요. 호수에 이렇게 물이 담겨있었다고 치죠. 자, 이때 해가 나옵니다. 자, 근데 밧뜰공은 위로 들어올리는 거고, 그리고 또 모두죠. 그래서 모두 비워져가지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죠? 볕이 강해가지고 수증기로 피어올라가지고 이렇게 바싹 말랐다는 말인 거죠. 자, 근데 여기를 떠난 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칠 짓자니까, 위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수증기로 피어올라가지고 하늘의 구름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마르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상현상은 어떨 때 그러죠? 볕이 엄청 뜨거운 거야. 그때 물이 다 마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갖고 소나기를 퍼붓죠. 언제? 한여름에. 자, 그러면 이제 쌀 밑 자가 들어간 사나울 복 제일폭이라는 걸 들어볼까요? 밥을 지으려고 불을 뗐는데 그랬더니 솥에서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있다는 겁니다. 뭐죠? 부엌에 더운 김이 가득 찼다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려서 시골에 사는 분들은 잘 아는데 솥에다 이렇게 밥을 하면은 김이 피어올라가지고 부엌 전체가 뿌옇죠. 오늘날 사우나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불을 때가 너무 뜨겁고 게다가 습기까지 가득 찬 거야. 그러면 너무나 덥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러겠죠? 바로 무덥고 습한 기운을 말하는 거죠. 계절로는 푹푹 찌는 한여름이죠.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더 심했죠. 그래서 이 글자를 폭염, 폭사할 때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지 볕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습도가 높아가지고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산산조각나다, 산압다, 세차다 이런 거는 뭐냐 보세요. 이 글자는 무덥고 습한 거니까 느낌이 좀 짜증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들꽁자는 양손이고, 쌀 밑자는 작은 알갱이, 부분, 조각이죠. 자, 특히 이 솥에서 물이 끓으면 뚜껑 틈으로 거친 증기를 내뿜죠. 마치 이러한 것처럼 누가 지금 겁나 이빠이 짜증이 난 거야. 그래서 완전히 뚜껑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거친 말을 막 내뱉으면서 손으로 쌀 밑자니까 쌀알처럼 잘게 막 다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폭하다, 포악하다, 폭력적이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거죠. 자, 지금 누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할 건데 안 믿어지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손으로 막 다 때려 부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글자가 있어야 할까요? 손 숫자가 있으면 되겠죠. 그게 칠박이라는 글자인데, 근데 손 숫자는 있으나 말합니다. 왜? 이 밭들 공이 양손이니까. 역정낼 박이라는 글자는 있겠지 않아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버럭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런 말이고. 자, 답답할 박은 마음을 심지 않아요? 자, 특히 푹푹 찌는 올여름 같은 경우에 또는 이런 데 있으면 그런 상황이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짜증이 나고 또 숨이 탁 막히니까 답답하고 그러겠죠. 또는요. 예처럼 지금 마음이 무지무지 화가 났다. 그 말이겠죠. 자, 폭폭폭은 물숫자입니다. 자, 우선 폭포는 물이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막 튀죠. 잘게 부서지죠. 쌀미자. 그리고 큰 소리가 나고 특히 이렇게 김을 뿜듯이 뿌연 안개가 생긴다는 거죠. 상금환자 불터질 폭은 설명이 끝났죠. 자, 불화자입니다. 이렇게 불을 떼갖고 무덥고 습하다. 또는요. 불화자니까 불이 뭔가를 때려 부섰다는 거죠. 특히 큰 소리가 나면서 산산조각 나게 하는 화염이죠. 폭탄이 그렇죠. 때려 부수잖아요. 터지다 폭발하다 불사르다. 폭발, 폭탄, 폭파, 폭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속얘기를 좀 하자면 요새 좀 뜸했던 거는 좀 이런저런 문제, 특히 뭐 생계 때문에 좀 일을 하라고 좀 그랬는데, 제가 결론은 인생을 좀 잘못 살아갖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제게는 필살기가 있다는 거죠. 한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저는 바보가 아니죠. 자, 아무튼 제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15, 6년을 좀 매달렸고, 그래서 좀 거지가 된 건데, 그 결과가 머지않아 나오면은, 도움 주신 분들과 꼭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좀 뜸하더라도 기다려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고, 지상 최고의 한자 쇼! 한자 예래는 계속 달립니다.